오늘 보실 영상은 에픽레이드 베이모스 간단 공략이에요. 본 영상은 생방송에서 실시간으로 시청자분들께 간략하게 소개시켜 드린 영상이고 모든 게 들어있지는 않지만 클리어에 필요한 수준은 들어가 있는 영상입니다. 그럼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조우하면 얘가 한번 넉백을 탁 시켜요. 보시면 이렇게 붙으면 날아갑니다. 이렇게 날아가는데 저는 방금 호신으로 씹은 거예요. 화면 왼쪽 상단에 날개를 포함한 용 모양이 보이시죠? 그냥 멀쩡한 상태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인지를 해야 될 거는 날개 두 쪽을 뽀개면 머리랑 꼬리에 약정 게이지가 뜬다. 인데 날개를 한쪽을 뽀겼을 때 한쪽을 못 뽀개고 얘가 일어나버리잖아? 그러면 그 사이에 날개가 복구가 돼. 즉슨 날개를 동시에 깨야 돼. 그걸 알고 한번 봅시다. 때리다 보면 무력화가 되면서 1, 2번 파티는 어디 쪽 날개, 3, 4번 파티는 어디 쪽 날개 해가지고 게이지 조절을 합니다. 여기를 게이지를 내려요. 계속 딜을 하면서 게이지를 깝니다. 왼쪽 상단을 보면 빨간불로 아래쪽 날개, 왼쪽 날개 불 들어왔죠? 지금. 이건 까였다는 거야. 지금 이미 깨졌다는 거야. 그리고 위쪽 날개. 여기 날개마저 마저 깨버리면 이렇게 깨버리면 얘가 완전히 쓰러지면서 머리랑 꼬리 부분에 약정 게이지가 뜹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꼬리를 부파를 할 필요성을 크게는 못 느꼈어요. 일단은 머리만 조지면 됩니다. 머리만. 왜냐면은 이게 원래 그렇게 설계된 건지 모르겠는데 머리 쪽에 딜이 좀 더 많이 들어가요. 머리 게이지를 다 까버리면 딜 증폭이 생기기 때문에 그때부터 여기에 극딜을 봐가지고 피를 쫙 빼버리는 그런 택틱으로 가시면 돼요. 다시 정리 드리면 양 날개를 동시에 부파하게끔 게이지 조절을 합니다. 뭐 얘 컨대 얘가 쓰러져 있어. 근데 아랫 날개는 충분히 깰 수 있는데 위에 날개가 부족해. 그러면 아랫 날개도 깨지 말고 다음 부파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날개 딜을 동시에 해버리고 이렇게 쓰러지면 머리에 있는 게이지를 다 깎자마자 극딜을 박아서 피를 쭉 빼버린다. 날개 부파 머리 극딜. 날개 부파 머리 극딜. 이런 식으로 딜 템포를 쭉 가지고 가면 딜이 안 부족한 거예요. 백 사멸이고 헤드 딜이고 그런 거 상관없습니다. 지금 여기에 약정 게이지가 뜬 애들은 백 데미지도 들어가고 헤드 데미지도 들어가요. 이건 사멸 데미지 다 적용이 됩니다. 때리다 보니까 지금 이다 캐릭의 폭풍의 파편이라고 보이죠. 보스를 때리면 일정 확률로 나한테 버프를 주는 거예요. 버프. 그래서 여기는 애초에 베이스가 내가 얘를 계속 쉴 틈 없이 때려서 폭풍의 파편을 유지하는 게 베이스예요. 그리고 이거. 얘가 전방으로 물대포를 쏩니다. 이거 전기대포 아니라 물대포더라고. 맞으면 물범벅이라는 디버프가 들어와요. 이 물범벅이 됐을 때 전기 관련된 공격을 맞아버리면 과전류 상태가 됩니다. 받는 데미지도 증가하지만 내 체력이 틱으로 계속 까요. 물범벅과 과전류는 어차피 정화로 해제가 안 되기 때문에 최대한 안 맞으면서 딜하면 되는데 물이랑 전기 외에 보스가 회오리 디버프를 거는 몇몇 패턴들이 있어요. 이 회오리 디버프는 폭풍의 파편이 안 쌓이도록 막아요. 근데 정화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정화로는 들고 가야 됩니다. 지속 시간이 길어서 해제시켜주지 않으면 딜로스가 심해요. 혼돈의 가디언들이 자이언트 스트로크 사용을 방해하고 있대요. 혼돈의 가디언은 지금 화면 우측 상단을 보시게 되면 여기 길 하나 있죠. 그리고 여기 길 하나 있죠. 여기 길 하나 있죠. 여기 길 하나 있죠. 여기 9시 방향에는 중라크가 나오는데 카운터를 치게 되면 꼬리 부위 파괴가 나온답니다. 파괴하고 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7시 방향에 벨가누스는 피자 장판 밟기가 나온다는 거. 그리고 처음에 조우했을 때는 버프를 받지 않은 상태로 딜을 하는 거기 때문에 딜이 안 들어간다는 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시 방향에는 칼벤투스가 나오는데 주변에 쉴드 구체를 뽑는데 그 구체를 무시하고 때려도 될 정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3시는 홍염의 요호가 아니라 흑야의 요호라네요. 흑야의 요호 전멸기 패턴 중에 하나인 속박 걸어놓고 회오리 뿌리기 패턴이 나옵니다. 성부를 들어가서 이제 속박 걸리는 사람 보이면 그냥 바로 성부 한번 써주고 그리고 중간에 나오는 무력화 패턴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중간중간 들어가면 되는데 이제 저거 가디언을 언제 들어가냐는 보면 나와요. 한 파티만 가는 겁니다. 한 파티만 자 이게 이제 좀 큰 이슈가 되는 건데 자 딜을 하다보면은 줄이 나와요. 이렇게 줄 베이모스가 저 방향으로 돌풍을 보냅니다. 돌풍을 이 돌풍은 지금 이다 캐릭을 보면 먹었을 때 쇼크라고 디버프가 들어오고 2초가 유지해요. 2초 그 안에 하나 더 회오리를 맞아버리면 그러니까 쇼크가 이중첩이 되어버리면은 큰 데미지가 들어온다고 근데 그 큰 데미지가 들어오면서 혼란이라는 버프도 들어와요. 지금 저 혼란거리는 사람은 한 번 더 쇼크를 맞게 되면은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의하셔야 돼요. 본인이 혼란 디버프를 가지고 있으면 절대로 회오리를 막아선 안 된다. 근데 이 쇼크 범위가 지금 보면 이렇게 넓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겠어? 멀리서 돌풍을 맞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 돌풍은 외곽까지 갔는데 아무도 저렇게 몸으로 막아주지 않는다면은 터지면서 광역 쇼크를 주기 때문에 큰 데미지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조금 유의해야 될 거 이 새끼가 갑자기 모가지에서 찌릿찌릿하노니 바닥으로 구체 쏩니다. 저거 빨려들어가는데 저거 처음에는 피면으로 견딜 수 있어요. 마지막에 쓱 당길 때 잡혀버리잖아? 그럼 즉삽니다. 자 이 새끼 잘 보세요. 눈이 빨간색으로 반짝합니다. 자 앞에 긁었죠? 눈이 빨간색으로 반짝하면서 앞으로 나가면서 카운터에요. 카운터를 쳐주면 잠깐 약점 게이지 깔 수 있는 시간이 벌리긴 하는데 그냥 딜타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베이무스가 갑자기 하늘로 뜹니다. 하늘로 떠요. 그래서 하늘에서 번개 몇 개 떨어지고 베이무스가 랜덤한 자리에서 등장해서 랜덤한 방향으로 일직선 공격을 합니다. 쓱 지나가요. 이렇게 쓱 지나갔죠. 그러면은 지금 이번에는 3시에서 이거 랜덤이에요. 3시에서 11시로 지나갔죠. 그럼 11시에서 나올 때 카운터가 나옵니다. 그래서 카운터를 탁 쳐주면 베이무스가 가운데로 떨어진다. 이게 일관문 끝이에요. 더 설명할 게 없습니다. 일관문 같은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일관문하고 다 비슷해요. 여기 베템 같은 경우에는 성부 정도 들고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부. 저 레이저 조심하시고 얘가 이렇게 브레스 전기 브레스를 이렇게 쏘게 되면은 바닥에 이렇게 감전 걸리는데 이거는 맞으면 무조건 과전류에요. 이거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제 요 패턴은 엘바 아스틱에서 본 패턴인데 랜덤 패턴 중에 하나에요. 얘도 공중으로 뜨면서 시점이 바뀝니다. 그리고 갑자기 번개 회오리랑 그냥 회오리를 소환을 해요. 그리고 일정 시간 뒤에 요런 식으로 팡 하고 터지거든? 근데 이때 회오리를 타서 저 터지는 걸 피해야 돼. 공중에서. 맵이 이 빨간색이 중간쯤 왔을 때 지금 전체 맵 기준으로 중간쯤 왔을 때 타주면 됩니다. 이거 자 이게 이게 핵심이야 이게 자 1관문에서는 줄이 몇 개 안 나왔지 근데 2관문에서는 줄이 되게 많이 나와요. 지금 보시면은 지금 이 줄로 아까 쇼크가 생기는 돌풍이 간다는 거야. 지금 이 줄로 지금 여기 보이죠? 이렇게 근데 이게 이때 가장 가까이 있던 사람 나도 있죠? 돌풍이 생겨요. 이 돌풍은 총 5분 동안 지속이 되고요. 내 근처에 오면 내 근처에 온 사람을 약간 데미지를 주면서 밀어내기까지 합니다. 여기 보면은 살짝 보이지? 여기 이 선 보스 기준으로 이 동그란 원형이 생기는데 이 안에서 보스의 돌풍하고 내 돌풍하고 이렇게 비벼버리면 시간이 깎여요. 여기 보이시죠? 지금 깎입니다. 1분씩 이렇게 가운데 있으면 깎여요. 이렇게 이렇게 일단 빼는 거예요. 돌풍은 처음에 이 돌풍이 나오는 선이 두 줄짜리, 세 줄짜리, 두 줄짜리, 세 줄짜리 있다고 했지. 근데 여기 보면은 돌풍 줄이 하나가 더 움직이고 있죠. 이게 지금 여기 미니백 보면 노란색 3번 따라가고 있는 거야. 노란색 3번 근데 지금 이렇게 돼버리면 돌풍이 지금 이 자리에서 이렇게 두 개가 나온다는 거 아니야. 나중에 돌풍 회오리를 해제하기가 어렵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나중에 생기는 돌풍은 이렇게 빈자리에 설치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회오리 패턴, 돌풍 패턴은 정리를 하면 일단 시작과 동시에 찢어진다. 보스 기준 파티별 곱삼으로 찢어져요. 그러면 이렇게 섰을 때 선이 이렇게 랜덤으로 나오겠죠? 여기 두 개라고 치면 여기 세 개라고 칩시다. 그러면 파티별로 나중에 줄이 하나씩 생긴다고 가정을 했을 때 1파티는 어디 쪽으로? 이쪽으로 빼주는 거지. 여기 이 빈 공간으로. 이 빈 공간에는 근데 누가 서 있어요? 5분짜리 돌풍 디버프 해제하려고 서 있는 사람이 한 명 서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은 이 1파티 원들은 그 나중에 생기는 선을 이 사람 뒤쪽에 빼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자연스럽게 이 사람도 본인이 가지고 있는 5분짜리 디버프 해제하면서 그리고 1파티에서 생성된 나중에 생성된 그 돌풍 회오리가 지나갈 선이 이렇게 이어짐으로써 생기는 이 돌풍도 이 사람이 자연스럽게 맞겠죠? 이런 식으로 하면 될 거 같아요. 이게 작 같은 패턴입니다. 이게 대단히 위험해요. 잘 보세요. 이 새끼가 가운데 구체를 쏘는데 빨아들여요. 저거요. 그러니까 꾹 누르고 있어야 돼. 1, 2, 약 한 200줄 때 이렇게 엎치락뒤치락 하는 것처럼. 그리고 이 지금 바닥에 진한 감전장판 있죠? 저거 맞으면 진짜 거의 즉사급이거든요? 너무 아픕니다. 진짜 저거 정말 조심해야 돼요. 저거. 보통 아마 죽으면은 저거에 끔살나요. 저거. 자 피가 180줄에서 190줄 사이가 되면은 이 새끼가 공중으로 떠오릅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각 파티는 파티 곱삼으로 찢어져요. 그리고 이때 캐릭터 이제 마우스 이동 버튼을 딱 떼면은 얘가 가운데로 빨려 들어가거든. 캐릭이. 가운데로 빨려 들어가요. 가운데로 빨려 들어가면 저거 회오리 때문에 아파 죽습니다. 그러니까 가운데로 이 바람이 가운데를 향해서 날아간다 있잖아. 그러니까 지금 이 박혀있는 실마일을 살짝 건드려가지고 이 실마일을 가운데로 날려버리는 그런 방법을 쓰는 거야. 자 보면요. 이걸 어느 이거 탓습니다. 일단 탓 쓰고 때리다 보면 조각 나지. 한 조각 이렇게 떨어졌죠. 그러면 버려. 그러면 놔둬요. 더 때리면 안 돼. 그러면 알아서 깨져. 알아서. 봐봐요. 내가 안 때려도 알아서 깨지지. 그러면 얘가 회색으로 변한다. 난 지금 그거 모르고 계속 때리는 거야. 지금. 이렇게 깨져버리면은 안 되고 이렇게 놔두면은 이렇게 큰 덩이가 돼서 날라가요. 이렇게 얘가 뽑혀서 날라가요. 그래서 이거를 활용해서 하는 거야. 이 무력을 실패를 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실패하면 전봄이 빨개지고요. 이렇게 랜덤한 방향에 생겨요. 이거 지금 날개 쪽만 나오는 게 아니라 좀 랜덤인 것 같아 이거. 한 사람당 하나씩 실소만 없이 잘하면은 이렇게 내려와요. 이때 딜 안 들어가고요. 이때 좀 아덴 좀 채워줍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가 실마일 무력 성공하면은 이렇게 랜이 나와가지고 이제 날개랑 막 이런 데 고창 한번 꽂아주면서 딜 타임이 좀 더 늘어납니다. 여기 처음에 오면은 내려찍고요. 여기서 이제 좀 유의해야 될 패턴은 사람들이 좀 많이 죽는 패턴이 이제 이 패턴이에요. 옆에를 이렇게 270도 돌려치고요. 돌려친 자리가 안전입니다. 이렇게 들어오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꼬리 한번 내려치고요. 그리고 꼬리 한번 더 내려칩니다. 요거. 요거에 많이 죽어요. 아 그리고 요거. 얘가 이렇게 뒷걸음질 치면서 사라져요. 사라지면서 나옵니다. 이거 카운터예요. 마지막 정리를 하면은 1간문 2간문 통틀어서 날개 부파를 동시에 해주고 날개 깨고 머리 극딜 날개 깨고 머리 극딜 날개 깨고 머리 극딜 요렇게 간다고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제일 트라이 많이 나오는 게 아마 이걸 거예요. 이거랑 그 빨아들이는 전기구체 해가지고 바닥 맞고 과전류 때문에 터지는 거 뭐 그거 말고는 여기서 죽을 게 없음. 뭐 요정도로 설명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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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